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주제인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휴거라는 게 뭔가 휴거라는 말이 원래는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라고 많이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휴거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휴거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이 이제 지금 천국에 계시는 주님이 재림을 지상재림을 하죠 지상재림을 하는데 지상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바로 가요 그러니까 애녹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휴거되는 거예요 들림받았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엘리아가 있어요 엘리아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런 게 이제 뭐냐면 바로 휴거라고 하는 거 공중 들림 받는 거 이걸 말해요 그런데 이 휴거에 대한 그런 학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이 세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이 휴거설은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번의 휴거가 있다고도 이제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계속 봤으니까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신약시대가 있는데 신약시대의 마지막에 이걸 교회시대라고 하는데 7년 그 환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7년 대환란이 대부분 이제 언제 시작됐냐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 이게 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데 이스라엘과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어요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거의 7년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을 보면 환란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환란의 중간에 그러니까 이것이 7년인데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때 이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증한 것을 거기에 놔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너부가네살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고 한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얼마가 남느냐 후 3년 반이라고 해서 전 3년 반은 지나갔으니까 후 3년 반이 남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면 어때요? 휴고가 대환란의 중간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때 휴고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이 지상 제림한 것은 대환란이 끝났을 때 주님이 지상에 제림하는데 지상 제림하기 전에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들 이 첫째 부활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는데 지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육체는 역시 썩어서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음부에 가 있는데 이 첫째 부활은 어떤 사람의 부활이에요? 믿는 자의 부활이에요 믿는 자가 예수님이 지상으로 제림하기 전에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소를 오실 때 먼저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휴고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 땅으로 내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대환란 후반기가 막 시작될 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휴고가 되는 사람들은 어디냐?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아예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아예 가는 거예요 성경에 좀 이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냐? 그냥 보여주세요 휴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예전에 거기에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교회의 목회자들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세대를 일곱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무제시대, 양심시대, 족장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한국시대, 영원시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 개의 시대로 이걸 나눠서 하는데 이제 세대주의는 어떻게 하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다 공중으로 휴고가 되고 지상에서는 뭐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환란과 고통을 겪고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전부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 땅에서 7년 동안 한란이 있는 동안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나눠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다가 대환란이 끝나면 마지막에 그 끝날 때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이 지상으로 재림을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런 이제 이게 뭐냐면 환란전 휴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저도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또 666표를 받는 시험이 오고 저 그리스도 우상에 절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걸 이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가서 환란전 휴고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 예전에는 대부분 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는 건 뭐가 안 맞아 그리고 분명히 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이 이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래야 이 휴고가 일어나는데 저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난가 자기의 정체를 들은 멸망에 가정한 것을 그걸 가정한 걸 세울 때라고 했는데 그거 언제 했어요? 환란전에 세운 거에는 환란 중간에 세우잖아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계속 몇십 년 동안 이 환란전 휴고, 환란중 휴고, 환란후 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원론 뿐만 아니라 성령론, 종말론에 대해서 이걸 몇십 년 동안 제가 연구를 해온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읽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 이런 어떤 시안부 종말론도 7년 대환란을 빼고 이것을 계산을 해서 92년 10월 28일 날 그렇게 예수님이 제림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빗나갔죠 그래서 이제 여기 대산론의 후서 2장 2절부터 한번 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영으로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께 받았다, 천사에게 받았다 이런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주님의 제림 그리고 공중 제림, 지상 제림 이런 것들이 가까웠다고 해서 너희들과 흔들림하라 사도 바울이 대산론가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보면 대산론가 전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림하신다 곧 오실 거다 이런 편지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활에 대해서도 규모 있고 절제된 생활을 안 하고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 주님 오시면 가버리지 이런 게 있었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으로나 편지로나 말로나 어떤 사람들에게 주의 날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너희들 와서 굉장히 여러분 그런가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 할 때 이 시한부 종말론이 한 번만 있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제7안식일교회 여호와 증인 또 여러분 신천지 영생교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의 이단들은 이 시한부 종말론하고 14만 4천 명 이거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누가 어떻게 너희를 미혹해도 거기 미혹되지 말라 먼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제림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배교는 뭐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든지 세상으로 가는 이런 엄청난 교회의 타락과 배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보면 너무나 교회가 세숙화되고 믿음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그게 무슨 여러분 있죠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지금 목포에 보니까 프랑카드나 아니면 또 중간중간에 교회 개혁의 길 해가지고 뭘 써서 붙여놓은 이런 데 있죠 여러분 절대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이게 교회 개혁의 길인데 아주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 그리고 일반 언론에 나아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실천운동 무슨 대표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나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덮고 우리 안에서 그걸 해야 되잖아요 정화했는데 그런데 일반 언론에 가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공격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닫혀지고 일반인들한테 기독교가 얼마나 공결받네 그 유명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전에 서울대 교수 손모 장로라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교회를 나가던 사람들이 안 나가죠 지금 가난 성도가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가난 성도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구원받아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난 땅에 들어왔어요 이 가난은 좋은 거잖아요 축복의 땅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런데 요즘 가난 성도는 뭐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잖아요 안 나가 가난 그런 성도가 지금 200만 명이에요 왜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안 나가는 사람이 많냐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거기 보면 배교하는 일고 그다음에 멸망의 다시 봐요 3절 미혹되지만 먼저 배교하는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루지 않냐라 그랬죠 그런데 저 그리스도가 안 나타났는데 9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아니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또 언제 온다고 안 오면 또 날짜 명령을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1회 동안의 언약을 맺고 이거 1회가 7년을 말하는데 그리고 언제 성전을 세워가지고 자기의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막 내가 하나님과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없었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미혹되가지고 사람들이 막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그만두고 막 가정을 팽개치고 거의 미쳐가지고 막 전도한다고 길거리 다니면서 10월 28일 예수님 옵니다 이거를 반대한 사람은 성령해방죄입니다 또 베리칩을 받지 마십시오 이걸 이렇게 반대한 사람은 또 성령해방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절대 여러분 봐요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리고 가정한 것을 세우기 전에는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에요 절대 그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그러니까 환란전의 휴고는 뭐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환란전 휴고라는 말이 지금도 주장한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많이 들어가버렸어요 이제 거의 많이 들어갔어요 옛날에 조용규 목사님도 이거 막 주장했거든 그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는 말은 안 했지만 거의 그런 수준으로 막 말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거의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다시 그 도표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야 휴고인데 그게 없다겠죠 여기 대환란이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첫 번째 휴고가 일어나요 첫 열매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저크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666표를 받도록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바로 이제 첫 번째 첫 열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7월 달에 보면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뭡니까? 농사를 지었을 때 그의 첫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 이제 수확이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참고해 드리죠 그걸 이렇게 이 맥추절 첫 열매를 거두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거두어서 참고해 드려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수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는 이게 많은 걸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익은 거 그와 지 영혼이 먼저 성숙하고 알고이 된 그 사람들을 먼저 하늘로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 이게 뭐냐면 첫 번째 휴고예요 요한계의 시록 14장 지난번에 제가 한 번 했는데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보니 어린 양과 보라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라겠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나온 걸 보고 보라 세상체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요 여러분 구의학 시대에는 이 말이 뭐냐? 그러면 구의학 시대에 우리가 죄삼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됐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하는 제사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이 뭐였어요? 양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흙 없고 점 없는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피를 불려 속죄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를 지우는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여러분 신천지가 뭐라고 해요? 시온산으로 와야 된대요 신천지는 교회 이름을 시온교회 이렇게 하죠 위장교회 이름도 있지만 거의 시온교회 시온산에 섰고 이 산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또 교회를 비유포리로 하고 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시온교회 와야만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산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명이 대회란 이후 3년반 시작될 때 그때 하늘로 승천해 이게 휴거대 올라가는데 하늘의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 하늘의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시온산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요 14만 4천명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거의 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라도 같고 큰 우레소리라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계속 그들이 보좌함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보좌함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함에 14만 4천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함에는 내 생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여러분 그리고 24장로가 있어요 거기는 신구약을 대표하는 24장로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14만 4천명이 뭘 불러요? 새 노래를 그러니까 신천지가 시온산에서 자기 교회에서 안 다니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른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랬죠 죄를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고요 이 14만 4천명은 땅에서 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뭐를 받은 사람들? 죄를, 사암을 받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머리에 어린 양의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너는 자녀라고 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죄숙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럼 이제 더 또 구체적인 거예요 첫 번째 14만 4천명 제일 먼저 휴고된 사람들은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보겠어요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순결한 자라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여자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남자 여자의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나오는데 음녀가 나오고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용이 와서 물을 토해가지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 이 여자는 뭐냐 용이 물을 토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광야로 도망을 가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아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음녀가 나와요 이게 뭐를 탄 가증한 것들이 의미인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는 천주교 같은 혼합주의 WCC라고 해서 종교통합운동이 있죠 이런 그러니까 몇 년 전에 2013년도입니까 부산의 백스코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거기서 총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총회를 할 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이번에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의 단진목사님이 세습 문제로 시끄러웠잖아요 그분이 그때 준비위원장이었는데 이분들이 뭐예요 주도해가지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들 교단들이 해가지고 뭘 했냐 WCC 총회를 백스코에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에는 무당 점장이 각종 종파의 그런 교주들을 다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향을 피우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통합운동이라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통합을 할 수가 없어 이 WCC에서 이 사람들은 뭐냐 이 WCC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이 하나만 우리는 오직 하나의 길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 여기 WCC는 그걸 해 그래서 뭐냐 불교에서도 천국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도 유교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힌두교를 통해서도 이런 어떤 무속 종교를 통해서도 다 갈 수 있다 이게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는 게 종교다원주의야 이게 그런데 이 WCC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길 예수님 외에 내가 곧 진료 생명이 나로만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WCC라는 이게 기독교 교회협의회라는 세계의 종교 이거는 뭐예요? 종교다원주의래 그러니까 이것들 어때요? 무당도 오고 점쟁이도 오고 천도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무승교, 무승교 다 오라고 같이 거기서 혼합해서 짬뽕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보수적인 데서는 마귀 짓이다 이게 하면서 반대하고 아니다 왜 그렇게 너무 편협하냐 마음을 넓혀야지 우리가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지 여러분 서울에 한 무슨 대학이라고 기독교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4월 초파일 날 석하탄신일 날 있잖아요 대학교 정문 앞에다 딱 뭐라고 하냐면 프랑카드를 석가님 석가 탄생을 이렇게 축하한다고 그것을 기독교 대학의 정문에 거기에다가 프랑카드를 크게 붙잖아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는 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을 갖다가 거기 대학의 석자 교수로 놔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어때요? 기독교 대학이 거기서 뭐냐면 중요한 게 석사관 형도고 박사관 형도고 목회학 석사라고 해서 MDB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목회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그런 데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부정적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면 종교다운 유일을 배워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 거죠 지금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예요 우리도 여자잖아요 너희를 정결한 천호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고 사도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천호로 그런데 음녀는 뭐냐면 세상과 짝하고 이게 뭐 다 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짝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한계시로 보면 음녀가 나와요 그런데 여자로 더럽히잖아요 이런 타락한 음란한 이런 종교 이런 교회 이런 어떤 것과 또 성경에 보면 음녀를 뭐라고 하냐면 여자로 더불어 그래서 야구소에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을 사는 여자들아 너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가늠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짓거리를 하는 교회 이런 데를 다니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카토릭 이런 데서는 여러분 천주교 이런 데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마리아 숭배하고 거기서 종교다원주의 다 뭐하고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파티칸에 가면 거기가 수많은 뱀과 용들이 다 그려져서 덮여져 있고 이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고 사람들을 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다시 보여줘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그다음에 거룩하고 순결한 생활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림 받아서 첫 번째 올라오고 그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예요? 따라가는 주님과 뭐 한 사람이에요? 동행하는 사람 애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휴고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전에 4300년 전에 4300년 전 이때 이 세상에 뭐가 있냐면 노아 대홍수가 있었어요 노아의 시대에 대홍수 그런데 이 대홍수가 있었는데 그때 대홍수 전에 애녹은 어떻게 돼요? 하늘로 들림 받아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노아는 뭐를 통과했어요? 대홍수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애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홍수가 있기 전에 대홍수가 있기 전에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애녹은 뭐냐면 온랄로 말하면 대환란 전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성도들 휴고받은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환란을 겪지 않고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녹은 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뭐 한 사람이라고요? 300년 동안 동행한 사람이에요 노아도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애했지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환란을 통과해서 이 대홍수를 통과해요 방주가 뭐냐? 우리가 말하고 오늘날 말하면 예수를 의미하고 이게 다른 말로 또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여기를 통과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건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 3년 반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휴고가 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뭐 해야 돼요?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거기 처음 익은 뭐라고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추수할 때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 두 번 한다겠죠? 첫 열매 거두고 나중에 거두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전에 휴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표에 휴고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보면 표에도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첫 번째 휴고가 있고 또 나중에 휴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추수가 있대에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만 여기가 첫 번째 첫 열매를 거둬드리는 영혼의 추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추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마지막 때는 저 때는 막 어디 지상체리막 이전에는 주님이 천사들을 세계 각곳에 보내서 다 믿는 자들을 다 모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라는 건 먼저 그 영혼이 익은 사람을 말해요 온전한 알곡이 된 사람 그래 주님과 연합을 하고 온전히 먼저 그 영혼이 알곡이 되고 익은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휴고에 14만 4천에 거기 참석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 성숙하고 믿음이 알곡이 된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삶을 살아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의로운 삶 불이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지금 첫 번째 휴고에 참여하는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지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뭐라고요? 면하게 할 것이다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의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의 날 하늘이 열리고 게시를 받았어요 게시를 받아가지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가 교회까지 일곱 교회가 나와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받았지만 또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전혀 칭찬이 없고 책망만 받는 교회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주님 앞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 물론 서만화 교회도 많은 환란을 겪은 그런 교회인데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런 환란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여기 휴가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간 사람 제가 일곱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애녹 말고 또 누가 있다겠어요? 엘리아 엘리아 선지자가 있죠 엘리아 선지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불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죠 불을 막 내려와서 이렇게 했던 그런데 엘리아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메 여러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우리가 하늘로 그런데 이제 엘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리와 불마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회립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 번째 휴가에 여러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려요 바로 14만 4천명으로 나와 있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명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명이 나온다고 그런데 이 14만 4천명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얼마씩? 1만 2천명 1만 2천명씩 해가지고 고박이 12지파니까 14만 4천명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종들의 대활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인을 친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대활란 기간 동안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친 그런 이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신천지도 보면 12지파로 딱 나눴어요 그런데 구약으로 나눈 게 아니라 베드로지파 요한지파 무슨지파 이런 신약의 12사도에 그걸 따가지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이 사람들을 경쟁을 시켜 각 지파마다 숫자를 채워서 빨리 14만 4천명 이렇게 해라 그런데 지금은 넘어가가지고 다른 전략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14장에 14만 4천명이 그만 나오잖아요 이것은 상징적인 수예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 피로 구원 받고 성룡으로 인친받은 사람 그 어린 순결한 자 음료로 더럽히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첫 열매 온전히 알고 기대고 그리고 그 입술에 거짓이었고 흠이 없는 자죠 그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엘리아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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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올라가요 시온산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만약에 우리 시대에 환란이 온다고 하면 다 그때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라가야지 못 올라가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환란이 7년 대후 환란에서 전반기는 있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전 3년 반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견딜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때도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이 7년 대후 환란 기간 동안은요 첫째 여러분 보세요 저 그리스도가 우상에 절 안하고 자기 경비하라고 안 하면 다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666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더 극심한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런 재앙 그런 진노 이런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 순교한 사람들은 천년왕구에서 다 왕 노릇습니다 만약에 죽을 일이 있으면 절대 피하지 말고 죽으십시오 아 목숨 거기서 안 죽고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안 죽으려고 해가지고 버텨봐봐 아니 길어봤자 3년 반이잖아요 길어봤자 3년 반 이거 좀 고통 안 당하려고 해가지고 가서 우상에 절하고 적글이 절하고 유명표 받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다하는 것보다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자의 멸류관과 영광을 쓰고 천년왕구에서 왕 노릇하고 최고의 자리에 나가 절대로 죽을 기회가 않는데 조금 더 살라고 하지 말아요 다 죽어요 그냥 아멘? 아멘 아는 사람들은 그래 살겠다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순교는 내가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뭐라고요? 죽는데도 가겠다 그러고 계집아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랬죠 아니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시고 바람과 파도 잔잔키고 죽은 자 살리고 별거 다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애굽에서 종살해하다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 봤잖아요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생수화 쏟아지고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조금만 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잖아요 이런 폐역한 백성들이 어디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가 순교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말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는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이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는 성령이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주와 함께 죽는 데 가겠다고 했는데 순교 못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다 순교했어요 열두 제자들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요한 기름 펄펄 끓는 가마솥에 너도 안 죽으니까 밤모숨으로 유배를 보낸 사도요한 외에는 전부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환란이 와도 성령 충만하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고 휴거대에서 올라가든지 못 올라가도 순교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벌벌벌 그러잖아요 무서워 막 무서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잖아요 아멘? 제가 오늘은 이게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제가 여기 아까 그 도표 보여주세요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 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휴거에 대해서 그래도 여기 어려운 기간이지만 이걸 잘 견디고 갔은 사람들은 어때요? 휴거가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을 입고 주님 제림하기 전에 휴거가 되는 거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바로 내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이 대환란 중간에 있는 휴거를 대는 게 좋아요 만약에 우리 살 때 일어난다 하면 그러나 이때 못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라도 휴거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못하고 여기서 엄청난 후 3년 반이 42살 동안 어마어마한 환란이 오는데 그때 믿음 못 지키고 그래가지고 666 표 받고 가서 절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하늘나라 못 가요 하늘나라 못 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 끝에서 모으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휴거대에서 올라갈 때 데려감을 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데려감당하지 못하고 버려둠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우리 14만 4천명 숫자로 표현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휴거에 다 우리 시대에 만약에 이런 대환란이 온다고 하면 우리 다 거기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게 못 올라가고 통과하는 기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환란이에요 상상을 하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봐요 무조건 대환란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휴거가 안 돼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충격에 빠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큰 어려움을 가요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분이 매너들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데 장충체육관에 그 수천 명 모이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장아무개라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신 그런 분이 돼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전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렇게 몇 천 명 앞에서 공포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는 원로 목사님이 거기 가셨었는데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니 굉장히 자기 힘들어 왜?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럼 주님이 그랬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감히 그분이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데 누가 거기서 왜 목사님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데 말을 못 해요 왜? 너무 신령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람이 너무 신령하면 안 돼요 조금 덜 신령해야 돼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늘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너무 내가 그랬어요 현실의 뿌리를 둔 영성을 가져야 된다 내가 그 자매한테 그 말을 했어요 현실의 뿌리를 둔 영성 너무 이 땅의 것은 초월해 가지고 하늘에 속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막 살아버리면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땅에 끊은 하늘에서 막 뭐 어떻게 이래 살아 그거는 아니에요 너무 신령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현실의 뿌리를 둔 영성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이런 삶을 살아버리면 아 이분이 장 누구가 대통령이 될 걸 하나님 했다고 했다고 해버리면 그 원로 목사님도 옛날에 성령 체험을 엄청나게 강하게 해가지고 딱 여기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나중에 여기를 열어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했냐면 불로 시커멓게 그을려졌더래요 아니 불을 이렇게 하면 그을려지잖아요 그럴 정도 여기가 싹 다 아예 성령의 불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다 여기가 그을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그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영성과 지성과 인성이 이런 조화를 이루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노래 안 하시잖아요 수십 년간 그런 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딱 저놈이 안 되는데 그런데 장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안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버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와 예수님처럼 신령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다 될 거라고 믿었죠 거기 있는 사람 얼마나 실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망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그분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던 목사님들이 안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마지막 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를 보면 그래요 누가 천국지역 갔다 왔다 하더라 지금 미국에서 서울대 의대에 나와서 미국에 와서 생략이 무슨 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했던 분이 서무선 목사라고 그분이 기도하면 매일 천국을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매일 천국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렇게 너무 신령한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 너무 이렇게 신령한 사람 왜? 그래가지고 가서 모세도 만나고 예수님과 거기서 회의도 하고 왔다는데 아 이게 이러면 회의 못하는 게 더 나아요 너무 이렇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사도 요한 만나서 회의해가지고 어쩌고 하기로 했다고 하게 해버리면 이게 너무 그런데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타나 저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을 저 그리스도라고 하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가 영으로 한상으로 음성으로 내가 올라가서 보고 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에 여러분 너무 주의 거기다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다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을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별별 체험을 했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너희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시대에 굉장히 영적인 게 더 앞으로 엄청난 배교의 역사에 대한 혼란이 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런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건강한 가르침 말씀 중심의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여러분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막 어디 프랑카드에다가 무슨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고 막 어디 길거리 건널도 보니까 뭐 이걸 세워놨더라고요 아휴 제가 속이 뒤집어지는데 지금 언제 한가 모르지만 그거 해놨어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안 돼 가서 건강한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데 가면 병들어 교회 계획 계획 이런 이런 아주 못된 인간들이 그런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주녀의 오심에 가까운 그런 때인지 알고 우리가 늘 깨워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고 또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대환란에 일어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구원 받기 힘들어요 거기에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경 요한계시록이 누구든지 장세위로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 환란을 하나도 못 이겨요 그게 딱 나와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생명체계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시고 다 온 가족이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